이번 주말부터 새롭게 런칭하는 OBS 라디오 주말 초대석에서 유정북 인천시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합니다. 유정북 시장은 오늘 OBS 라디오 녹음방송에 출연해 글로벌 탑텐시티 계획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소개 등 인천의 굵직한 현안을 직접 설명했습니다. 특히 인천이 인천국제공항과 호텔과 컨벤션 등 탄탄한 기반시설을 갖추었다며,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유 시장이 출연하는 주말 초대석은 FM 99.9 메가헤르츠 OBS 라디오를 통해 11일과 12일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.